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진다. 샤키의 작은 발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다. 맘때와 상처가 가득하다. 학업을 포기하고 거친 일터로 나선 형제에게 동생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다. 이것이 차가울 것이다. 제가 원래는 금방을 통해 내 몸이 다행히 있고, 나는 그것을 다행히 보이고, 나는 그것을 다행히 보이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샤밤의 손길이 분주하다 동생의 등굣기를 챙기는 것은 형이 할 당연한 일이다 전날 동생을 혼낸 게 마음에 걸려 이날은 아예 교실까지 데려다 놓을 참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형제가 다녔던 학교는 건물도 친구들도 그대로다 철없는 셋째는 그새 또 장난질이다 형제는 영 못 믿었지만 이제 출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 바쁜 아침이지만 형제는 다시 공장이 아닌 집으로 향한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다 불편을 감수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가난이 부끄러운 13, 14살 그래도 형제는 씩씩하다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쇠파이프와의 씨름엔 끝이 없다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엄청난 소음 하지만 샤밤에게는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 휴식시간 휴식시간 형제에겐 하루 중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카카오러가 감사합니다.